첫 대표회담에 대한 질문을 여야 당대표회담이 열린다고 지금 연기는 좀 됐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시선은 좀 어떠세요? 저는 여야 당대표회담은 정치권에서 일상적으로 열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마치 먼 나라 정상 간의 회담처럼 대단한 주목을 받고 거론되는 것 자체가 한국 정치의 비정상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번에 그나마 이제 어떻게 성사가 돼서 실무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생중계 문제를 놓고 또 삐그덕거리면서 이게 지연이 되고 그런 걸 보면서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국회가 지금 22대 국회가 개원된 이래 1200억을 썼다고 하는데 1200억을 쓰면서 민생법안은 단 한 건도 처리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한다는 것이 탄핵, 특검, 그다음에 청문회 이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당은 그것을 방어하기 위한 노력. 이 두 가지 역할을 이외에는 그 어떤 민생에 대한 역할이나 노력도 없기 때문에 하루속히 만나서 빨리 민생법안에 대한 처리를 좀 해서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정치권으로서의 도리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질문은 꼭 드리고 싶었던 질문 던지겠습니다.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한 달 동안. 그래서 가장 큰 관심이 10월 보궐선거. 많은 선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영광군수도 있고요. 전라남도에서. 그리고 2026년 지방선거에 대한 전략. 이 부분은 어떻게 열어두고 있습니까? 예, 저희는 지금 빌드업 중이에요. 저희가, 제가 이제 당대표로 당선될 때 지지도가 0.8%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망설일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어찌 됐든 일주일마다 0.2, 0.4%씩 올라서 지금 2.4%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빌드업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빌드업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10월 재보선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리된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전 지역 선거구에 모든 후보를 내고 상당한 당선자 수를 낼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빌드업을 완료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를 통해서도 민주당이 민주당의 전통적인 다양성과 공정성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국민들이 많이 확인했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하는 정당이 필요하다고 느낄 것이고 특히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운동이 본격적으로 제기될 것이고 저희는 당명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싹 바꿔서 제2의 창당의 그런 건강한 새로운 민주당의 모습으로 국민들 앞에 나서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미래에 새로운 모습 보여주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병헌 새로운 미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